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좌표를 향해 이동하십시오. 시설 내부로 인도해줄겁니다. 이 방에서 흥미로운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가능하면 잠시 조사해보시죠. 음. 일정. 잡칸. 전방에 레이더. 지금은 수류탄이 없어. 하지만 이 조준경이 내 대신 그 일을 해줄 수호자를 구해줄거야. 필요했네요. 근처에 감지 드론이 있습니다. 오빠. 파괴하거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계속 가다보면 추가 장비가 필요하실겁니다. 노바. 노바.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시는 곳이 보안실의 위치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노바. 보통 행운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마침 필요해. 이 음파 드론엔 EMP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노바.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막을 해야됩니다. 오늘 도전하실 수 있는 모바. 지저만 한 명이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온도로 이곳에 이곳에 있습니다. 다음보는 고등학생들의 공간에 대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동봉한 비타를 침입하십시오. 아니다. 동봉한 비타를 침입하십시오. 지금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적당하게 기인하고 있다면 이 지혜의 자리에서 지혜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빅플러스의 정보의 공격을 개쾌할 때 그 학교가 더 적당한 기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의 정보의 공격을 고려하는 곳에 참여해 지혜의 정보의 공격을 하십시오. 지혜의 정보가 더 적당한 기관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정보의 공격을 확보하며 지혜의 정보가 더 적당한 기관을 찾는 것을 지혜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정보가 더 적당한 기관을 통해 사이로 인식을 기록을 하십시오. 지혜의 정보가 더 적당한 공격을 하십시오. 이동 중 라이글, 누굴 좀 보내서 스톤을 도와줘.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은 데이비스에 집중하십시오.